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생각에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취약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초등학교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관련 정보 전해드립니다.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취약통지서를 확인 후 해당 초등학교로 제출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로서 지난 2017학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취약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서울시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인편으로 취약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통지서를 예비소집일에 출석해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학부모의 경우에도 해당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취약예정아동과 함께 참석해 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기 바랍니다.